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어학원에서 왕기초와 입문반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혜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와 함께 이번 11월 20일 토익 총평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번 파트 Part 1과 Part 3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더 많은 토익 정보 내지는 강의들, 무료 자료들 더 얻으시려면 여기 해커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저는 이번 시험 난이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Part 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딱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Part 1에서는 딱히 처음 들어봤다, 아니면 듣고 한참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어휘는 사실상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흠칫한다든지 뭔가 버퍼링이 생기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은 있었겠지만 난이도는 딱히 높지는 않았고요. Part 3를 설명을 드리자면 Part 3는 약간 따라가기가 조금 헷갈리거나 순간 지나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몇 개씩 끼어 있었기 때문에 중상 내지는 흐름을 아예 놓쳐버리신 분들께는 또 상까지도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적어놨어요. 저희 그러면 먼저 Part 1 듣기 전략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아마 Part 1을 대부분 공부해보신 분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구조예요. Part 1의 대부분 문장 이런 구조로 나오죠. 보통은 주어가 동사한다, 무엇을, 이거는 이제 생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어디에, 보통은 장소가 나오죠. 이 장소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파트만 나온다든지 주어, 동사, 전치사까지 나온다든지 그런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Part 1의 구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Part 1은 문장이 그래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모든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공부법으로 접근해 주셔야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다 해석해서, 분석해서 동그라미 내지 X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문장을 중간까지만 듣고 또 급한 마음에 정답 처리를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항상 이 마침표, 이 전치사 파트까지 다 듣고 결정을 해주시라는 거 뭐 가령 요런 감정 많이 파죠. 뭐 주어가 소파에, 뭐 만약에 소파에 쿠션이 놓여있는 사진에서 놓여 있습니다, 쿠션들이 소파에 라고 해야 되는데, on the floor,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만드는 거 뭐 요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치사 파트 끝까지 들어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소거법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속에 안 나오는 명세를 떠든다 하면 적극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듣기 전략 항상 이용해서 여러분 그 어휘 싸움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되겠죠. 저희 그림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 배경, 무슨 표현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다수는 레스토랑이 떠오를 것 같죠. 근데 이제 레스토랑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요런 단어를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이닝 룸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요 다이닝 룸은요, 우리 요기에 나오는 요 다인, 요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죠. 다인은 동사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통 이제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허겁지겁 먹는 느낌 말고 제대로 갖춰진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느낌한테 쓰는 먹다, 식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로 다이닝 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다이닝 룸이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혼잡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상황을 또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뭐 이제 쉽게는 이제 비지 하다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출퇴근길에 그런 사람들 많은 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크라우디드 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그냥 다이닝 룸, 다이닝 룸 이즈 비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크라우디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아니면 우리 또 식당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테이블과 의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의자가 나올 때 제가 항상 같이 엮어서 알려드리는 단어가 바로 이 occupied라는 단어거든요. 요 단어 원래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신가요? y를 i로 고쳐서 occupied 하면 어떠해야 돼요? 이 의자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occupied, 차지하다, 채워진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occupied가 정답이고 그러면 아무도 안 앉아 있고 빈 의자라고 한다면 이 바니어 언너서 unoccupied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런 거 의자랑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다이닝 룸 이즈 비지 이렇게 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여자가 이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요 길을 쭉 따라오고 있어요. 요런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일단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 자전거 타다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뭐가 있지? 타다를 뭐라고 얘기할까? 뭐 ride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 바로 요 마이크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동사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다들 이제 명사를 떠올리시겠지만 당연히 동사형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 또 특히나 토익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또 정원 배경에서 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water, 영국식 water 뭐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는 뭐 물 이 첫 번째로 떠오르겠지만 물을 주다라는 뜻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물을 주면서 또 식물들을 plant, 식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심다라고도 쓸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뭐 토익을 떠나서 그냥 원어민들이 뭐 예를 들면 뭐 text, 보통은 그냥 뭐 문자 우리 주고받는 문자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로 쓰면 문자를 보내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시피 명사형이자 동사형인 단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단어도 그냥 쉽게 마이크, 자전거 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괜찮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금 이 그림 속에 이 길을 부르는 단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림의 특징이 아스팔트 깔린 무슨 이렇게 그죠?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포장도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막 흙이 튀고, 그죠? 모래 튀고, 자갈 튀는 이런 길 아무래도 흙길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흙, 영어로 무슨 단어 떠올리면? 우리 dirt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 그래서 흙길,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조합해서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dirt road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여자아이가 자전거 타고 있네요. 어디 따라서? 아, 이 흙길을 따라서 토익이 또 좋아하는 전치사 하나 있죠? 쭉 따라가는 느낌에 따라서 along 그래서 문장 만들면 되겠다. A woman is biking along a dirt road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면 some people ar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됐죠?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의 사진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소파 놓여있고 테이블에 장식품 놓여있고 액자 걸려있고 이런 사진을 토익이 정말 정말 사랑하죠. 왜? 사진에서는 보통 물건들은 놓여있거나 걸려있거나 쌓여있거나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쿠션들이 소파에 놓여있고 테이블 위에 이런 장식품들이 올려져 있고 전시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영어로 표현해봐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진열하다 전시하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토익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A로 시작하는 단어 있지 않나요?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까? 바로 이 arranged 제가 별표를 쳐놨죠.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문장 동사 모습으로 만들어 본다면 지금 쿠션들이 놓여있다 라는 동사 모습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have been arranged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끝까지 듣자 만약에 on the floor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탈락이죠. 우리는 on the sofa 다 듣고 결정. 그죠? 그래서 문장을 만든다면 이제 some cushions have been arranged on the sofa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 테이블을 그냥 some tables 하셔도 되지만 뭐 커피 테이블 이런 간이 테이블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굳이 커피를 마셔야만 커피 테이블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특히 인테리어 같은데 보면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쭉 올려놓고 책 같은 거 절대 안 볼 것 같은 그런 책 올려놓고 뭐 그런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잡지가 만약에 커피 테이블에 놓여있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some magazines have been arranged on a table on a coffee table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죠. 근데 우리 arrange만 나오지 않아요. 또 배치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사진들은 또 동의어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동의어들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볼게요. 예를 들면 두 번째로 position 여러분이 항상 이 단어들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part 몇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arrange가 지금은 배치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part 2, 3, 4 그러니까 회사 생활 주제에서는 arrange가 보통 이제 행사들을 준비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으로 나올 거고요. position 마찬가지죠. 만약에 part 2, 3, 4에서 나오면 직위, 자리라는 뜻이겠지만 적어도 우리 part 1 공부하는 동안에는 배치시키다 위치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거 똑같이 응용해서 have been positioned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동의어 조금 더 보자. have been placed 내지는 have been 뭐 예를 들면 뭐 전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 다 id 붙여가지고 그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따로 몇 가지 더 얘기해 본다면 뭐 쉬운 단어들이죠. have been put 또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have been set 뭐 이런 표현들로 다 같이 묶어서 외워가세요. 그만큼 배치 위치 개념들은 토익의 굉장히 빈출도가 높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럼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어로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묘사해 볼까요? 이런 그림 어떠세요? 굉장히 휴가 가고 싶은 사진이죠. 그죠? 딱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싶은 사진인데 우리 이 사진을 한번 영어로 지금 표현을 해 볼게요. 일단 특징이 뭐 이렇게 파라솔도 펼쳐져 있고 하지만 의자의 배치를 보세요. 의자들이 지금 이 해변가를 따라 쭉 그죠? 놓여 있어요. 이거 영어로 해보자. 그냥 의자는 some chairs 라고 하시고요. 배치되어 있다. 아까 배운 단어에서 P로 시작하는 그거 써볼까?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some chairs have been arranged 내지는 have been positioned 라고 얘기하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along 갖다가 쓸게요. 문장 한번 볼까? 이런 문장 괜찮으세요? some chairs have been positioned along the beach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완벽하죠. 그만큼 배치 개념들은 사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빈출도 높은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그림으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사진 아 요 그림도 은근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 아닌가요? 일단 요걸 제가 뭐 그림을 더 추가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여기 바닥에 막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고 여기 만약에 뭐 청소기가 있다고 해봐봐. 청소기가 있어. 그러면 뭐 청소기는 둘째치고 요거 기준으로 한번 표현들 얘기해 볼까요? 일단 어 요 전선이 지금 뽑혀 있네? 이 전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아니면 저기 지금 벽에 달려있는 저 콘센트 우리 모두 콘센트라고 하죠? 콘센트를 영어로 똑같이 콘센트라고 하나? 이런 표현들 좀 가져가 볼게요. 일단 이 전선은 우리가 한국말처럼 거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나요? 뭐라고 불러요? 보통 그냥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코드라고 얘기하죠. 빼고 코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코드라고도 그냥 얘기하던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기를 꼽는 거니까 일렉트리 코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전선 그냥 우리 한국말로처럼 코드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코드가 나온 김에 같이 공부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요 단어 함께 외워주세요. 요 콘센트는 사실 콤블릿이고요. 이 원어민들한테 쓰는 표현은 이제 아웃렛 이자 소켓 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하세요. 빈출도가 또 은근히 또 최근에 나왔던 단어들이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특징이 뭐냐면 코드가 지금 바닥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말 그대로 놓여 있죠. 이 놓여 있다 놓다 두다 하면 또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은 단어가 바로 라이 아니겠어요? 라이가 설마 파트 1에서 거짓말하다가 나오진 않겠죠. 그녀가 거짓말하고 이대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 놓다 두다 라고 이에 바로 하시면 되겠고 이걸 진행 시제로 쓴다면 이 Y I 이를 Y로 고쳐서 라잉 그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뭐 놓여 있다. 그래서 라잉 on the floor. 라잉 그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가 놓여 있다. 바닥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요런 그림도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사진 좀 더 볼게요. 우리 다음 사진은 요기 지금은 뭐 부엌에서 지금 이 신발들을 무슨 이렇게 펼쳐놓고 있네요. 만약에 여기가 부엌이 아니라 밖에 물건 팔려고 노점상 같은 데에 물건들 상품들을 쭉 펼쳐놓고 있다고도 상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요런 상황 영어로 얘기해 볼까? 일단 신발을 영어로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슈스가 떠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요런 단어로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 전체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로 footwear 하셔도 그냥 신발류 라는 단어겠죠. 근데 이 신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쫙 펼쳐져 있네요. 펼쳐져 있다. 뭐 놓여 있다. 요런 단어 중에서 우리 펼치다 spread 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신발들이 펼쳐져 있다 라는 표현으로다가 spread 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some footwear 펼쳐져 있다 has been spread ou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만약에 바닥에면 on the floor 밖에 지금 쭉 만약에 팔려고 내놓으면 on the street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문장 만약에 제가 요 그림을 조금 만약에 밖이라고 쳐요. 여기가 그냥 밖이야 밖에 저기 사람들이 그냥 저기 멀리에 웅성웅성 모여있네 신발엔 관심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신발 구경하고 있다 물건을 사려고 한다 뭐 요런 거는 상상해서 풀면 안 되니까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일단 요기까지도 다 살펴봤고 우리 그러면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3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전략부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죠. 파트 3랑 4에 다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항상 part 3는 요 스키밍 실력을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리스닝 실력은 그냥 기본이고 그죠?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스키밍 문제를 듣기 전에 미리 읽어두는 작업 그걸 그냥 영혼 없이 밑줄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닿게 읽어야 듣고 다시 읽지 않겠죠. 항상 학생분들이 못하는 게 내가 읽긴 읽었는데 영혼 없이 읽다 보니까 듣고 또 한 번 읽는 거죠. 시간이 두 배로 잡아먹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그렇게 잘 하고 있는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스키밍에 좀 많이 힘을 줘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스키밍이 스키밍이 제 시간에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단어 보기는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문장 읽기도 버거운데 단어까지 하나하나 정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테니까 여러분이 더 신경 써야 될 곳에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항상 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다 듣고 푸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 체크 그죠? 나왔을 때 체크 사실 말이 쉽지 훈련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서 스키밍과 타이밍 제가 항상 학생분들께 말씀드려요. 두 가지가 파트 3, 4의 전부다 두 가지만 잘 연습하면 실력 많이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우리 또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현 바꾸기 우리 언제나 많이 나오죠? 첫 번째부터 보시면 우리 대화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여자애가 누구한테 막 전화를 해 아 제가 이번에 누구누구씨를 위한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좀 할 룸 좀 예약하고 싶어서요 라고 먼저 전화를 걸어 근데 이제 남자가 처음에 막 환영해 주더니 어떤 특정 룸을 여자가 원하니까 아 sorry 그 룸 지금 is being repaired 아니면 우리 repair 대신에 뭐 동의어로 무슨 단어도 있지? renovate 라는 단어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is being renovated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문제로 풀어본다고 해봐요. 이 상황에 지금 문제점은 뭐지? 우리 당연히 사실 누가 봐도 몇 번으로 가면 돼요? 당연히 b 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b 아니야? 지금 이 공간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not available 못 쓴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보기를 같이 보게 되면 우리 항상 파트 3가 어려운 게 뭐예요? 답은 분명히 얘는 거는 같은데 항상 거슬리는 보기가 항상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문장을 구석구석 제대로 못 듣게 되면 repaired, renovated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아 지금 공사해서 좀 시끄럽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되도록 좀 헷갈리도록 분명히 보기를 그렇게 내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항상 뭐야 얘야 얘야 하다가 괜히 처음 찍은 거 말고 두 번째 답으로 가서 틀리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 being renovated 이 공간 지금 수리 그죠? 공사 중이에요 라는 것은 못 쓴다는 뜻으로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알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하나 표현 더 가볼게요. 다음 표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뭐 문장으로는 쓰지 않았어요. 단어 구석구석 조금씩만 들어도 눈치를 철 수 있는데 지금 여자가 내뱉고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남자가 누구일 것 같은지 유추 좀 해보실래요? 뭐 문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자가 아 제가요 지금 프로젝트 뭐 할 거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거든요. 저 멀리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거기서 묵을 곳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looking to rent to some places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얘기하죠. place to sta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강대강 사실 들어도 눈치 칠 수 있게끔 된다고요. 아니면 마지막 단어 property 하면 보통 집이죠. 부동산. 그렇죠? 머물 곳 좀 찾고 있어요 해서 느껴지는 거 이 말을 받아주고 있는 남자는 누구겠어요? 네. 우리 시험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이 단어도 이렇게 해서만 외워주셔도 좋고 이렇게 사람으로 외우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real estate 부동산이란 단어 꼭꼭꼭 챙겨가셔야 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 에이전트를 붙이게 되면 누구예요? 부동산 중개인이겠죠. 뭐 시험에서 또 동의어로도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이런 걸 realtor 이런 단어도 같이 동의어로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게끔 우리 항상 그리고 대놓고 안 나오는 문제는 아시죠? 문제 속에 뭐라고 적혀있는 거 바로 이 most likely 라고 적혀있으면 대놓고 말 안 한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가 눈치껏 맞춰 보통 그런 문제가 most likely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껏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황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한번 대화를 간단하게 보죠. 만약에 지금 여자와 남자가 어떤 회사 동료인데 저희 사이트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좀 반응도 좋고 인기 괜찮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들이 한 번만 들어오지 계속 들어오지는 않네요. 우리 또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고객을 계속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기존 고객을 계속 우리 걸 사용하게끔 그죠? 이 단골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야. 고객들이 그냥 한 번만 들어오고 봐라. 만약에 얘네가 뭐 잡지사를 운영하는데 그 잡지를 한 번 읽고 봐라. 다시 말해서 they stop visiting stop reading 뭐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남자가 거기다 대놓고 음 어쩌면 좋을까 우리 얘기가 대안책을 주죠. 우리 좀 비주얼 자료 좀 넣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이 상황 한 번 표현을 패러프레이징을 해보죠.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점을 해야 할 일 그리고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고객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안 온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끌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계속 관심 갖도록 그죠? 계속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들은 keep that interested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남자 말 이거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비주얼 자료라는 게 뭐겠어요? 영상 작업이라든지 이미지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럼 비주얼 자료 조금 더 넣읍시다. 사람들 좀 더 관심 갖도록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아 좀 추가하자. Photographs, Videos 뭐 이런 거 그죠?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김현서 선생님입니다. 11월에 추가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거와 또 더불어서 이번 시험도 토익 시험도 몇 번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해 마지막 시험은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의 난이도와 포인트들은 어땠을지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이트 안내부터 해드리면 해커스.co.kr 해커스 영어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강의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시험 후 의견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파트2와 파트4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한 줄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최근 시험 중에서 가장 무난한 시험이라고 보여져요. LC 난이도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LC를 보고 나서 LC가 너무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거 해결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난이도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무난한 시험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RC쌤이랑 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RC가 되게 난이도가 높았대요. 근데 RC에 비해서 LC는 그래도 좀 할만했고 근데 그 파트1부터 4를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파트는 파트3 파트3에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만한 보기도 좀 있었고 스피드나 발음적인 면에서 파트3가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파트들은 평상시랑 비슷했어요. 근데 파트2는 항상 우리 학생분들이 중상으로 느끼기 때문에 중상으로 잡아갖고 나머지는 다 평균적인 난이도였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파트2부터 같이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Who has the copy of the expense report? 누가 지출 보고서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Anna has it in her drawer 그녀의 서랍에 가지고 있다. 요게 정답이었는데요. 근데 그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만한 보기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누구누구가 On vacation then 그때 휴가 중이다 요런 대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좀 정답이 잘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휴가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재중이라서 그래서 못 물어봐 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답이 얘가 되는 이유는 바로 then 때문이죠. then은 그때라는 건데 여기서 그때라는 게 들어가면 어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 좀 되게 마음에 든다 괜찮다고 해도 한 군데라도 이상하면 제거를 잘 해줄 수가 있어야겠어요. 이게 왜냐 하면 뭐 LC, RC 다 출제자들이 쉽게 단순한 문제들도 많이 내지만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한 단어를 통해서 틀리게 하는 것들도 토의해서 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에 들더라도 then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제거를 하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회적 간접적 패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파트2가 여러분 굉장히 기출이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급 실전반 수업을 할 때에는 이 파트2의 이런 기출 패턴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료도 많이 나눠드리는데 이게 제가 시험 끝나고 총평을 정리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파트2의 패턴이 진짜 많이 반복이 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릴 포인트들도 모두 다 해봤던 패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파트2를 되게 어렵게 느끼고 이거 뭐 너무 힘들다 라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청취력을 끌어올리는 거와 함께 이런 기출의 패턴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파트2는 대비가 가능한 파트다. 자 그러면 예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절을 하긴 하는데 어 싫다 아니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를 말을 하는 패턴이에요. 예문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Don't you need some advice in making the decision? 결정하는데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 조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My business is going so well these days. 제 비즈니스가 요즘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 필요 없어요. 그 말을 생략을 하고서 그냥 그 조언이 왜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얘기를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이거를 내 예측하고 딱 맞냐 안 맞냐 가장 자연스럽냐 뭐 조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열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딱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또 다음 문장을 봤을 때 지금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문 보시면 Let's discuss contract times later today. 계약 조건들을 오늘 나중에 논의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뭐 그러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또 예문을 보시면 Our clients will arrive then. 그때 도착을 할 거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거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은 저희 부교제에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동일한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파츠추가 한 번 나오고 끝인 패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넣어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 다음 것도 한 번 또 보도록 할게요. 또 있어요. I thought that you were at the orientation today. 나는 당신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예문을 보시면 I had an urgent meeting earlier. 저는 긴급한 회의가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리엔테이션에 없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틀렸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파츠추를 푸실 때는 여러분이 좀 머리를 살짝 열고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냐로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다음 패턴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가 아니라 찬성인데요. 역시 찬성의 이거를 또 이유를 바로 대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돌려 말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예문 한 번 보시도록 할게요. Our opening ceremony was a huge success. 저희 개장식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랬을 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대신에 Many customers look satisfied. 많은 손님들이 만족을 해 보였어요. 즉 나도 네 말에 찬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처럼 이유를 이렇게 덧붙인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기들과의 비교를 또 잘 해주는 게 파트2의 핵심이잖아요. 다른 또 어색한 보기들을 잘 제거를 하면서 요거를 잘 걸러주셨어야 되겠고요. 다음 것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예스노를 생략하는 거 예스노를 생략하게 되면 또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진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문을 같이 또 보시도록 할게요. We're not employees supposed to attend the seminar. 우리 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They just left the building. 그들이 막 건물을 떠났다. 즉 그들은 세미나에 참석을 할 거예요. 참석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건물을 떠났다는 얘기로 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파트2 에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청취력과 해석적인 명과 판단의 영역. 근데 청취와 해석은 우리가 영어 실력적인 명과 관련이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께서 많이 섀도잉도 하고 단어도 찾고 이런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총평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거는 바로 딱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이다. 걔네들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을 열고 파트2는 가장 여러분이 생각을 열어야 되는 파트 얘네가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로 항상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감도 평상시에 기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지를 풀면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희 수업에서도 문제지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런 애들을 다뤄본 경험이냐 경험에서 항상 판단의 빠르기가 나오는 거니까 대비를 다 해주시고 다음은 전제를 깨뜨리는 패턴인데요. 전제를 깨뜨리는 패턴도 시험에서 여러 번이 반복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같이 예문을 또 보시게 되면 점심으로 뭘 주문할 건가요? 그럼 상대방은 점심으로 뭔가를 먹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물어본 건데 그 예문을 봤을 때도 집에서 샐러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주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상대방은 점심을 주문할 거다 그건데 그걸 깨뜨리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보인 게 아니라 다음 예문을 보시더라도 어디서 도서관 주소를 찾을 수 있나요? 내가 보낸 이메일 못 봤나요? 상대방은 지금 이메일을 받았다 라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몰랐는데 그거를 깨뜨리면서 대답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어디다 그거를 깨뜨리고 대답을 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LC를 하실 때 LC는 상당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거에서 잘 움직이는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예상을 벗어난다거나 이렇게 질문에서 상대방이 가진 생각을 깨뜨리는 대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순간 당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트2는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파트랑은 푸는 방식이 다르다 라고 하거든요. 다른 파트들에서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답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파트2 만큼은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평균적으로 6, 7개 거의 25문제 중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좀 나의 갖고 있던 생각들을 깨고 이것들을 좀 잘 인정하는 그리고 너무 어색한 애들은 제거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우리 모두 다 훈련 이죠. 이게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생각을 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때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시험에서 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빈출 패턴도 보시도록 할게요. when이 오늘 많이 보였는데요. when으로 물었을 때 단골 대답 중에 하나인 not until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되어서야 뭐뭐하다 라는 수거 표현이고요. 참고로 이 표현은 이 시점까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시점이 되어서야 뭐뭐하다 가능하다 라는 뜻 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것도 when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거는 또 선택의문문 선택의문문 상당히 시험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여러분 보여요. 일단 가장 어떤 게 자주 보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언급하는 거 있죠. 여기서 보면 9am과 2pm의 선택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pm이라고 그대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이게 원래 파트2는 사운드 오답이 있잖아요. 일부러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오답에서 질문 단어를 반복하는 사운드 오답이 원래는 잘 쓰이는데 근데 선택의문문만큼은 예외거든요. 왜냐하면 2pm을 2pm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선택의문문에서 거의 항상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긴 하는데 단어를 살짝 바꿔서 내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이게 왜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냐면 우회적 간접적 답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그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살짝 돌려서 2pm 이라는 걸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2pm을 afternoon 오후로 바꿔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답은 선택의문문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니까 미리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패턴은 떠넘기기 인데요. 떠넘기기는 정말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 거다 뭐 이래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맨날 똑같이 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사가 알 거다. 리사 should know it. 리사한테 물어봐라. you should ask Lisa about it.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비슷비슷하게 내면은 또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죠. 얘가 그 attended the last years 작년 거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연례 대회의를 위한 준비는 이 사람이 그래서 알 거다 라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한 답변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추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또 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2는 여기서 하고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4의 난이도는 중으로 보여진다라 그랬죠. 파트 3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 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많이 고생시킬 만한 거는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힘들어 할 만한 의도 파악과 시각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요. 그 의도 파악부터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점수 잡는 해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